5번째 시간입니다. 15분씩만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하니까 20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끊어서 많이 안하고 짧게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쪄이짜 쪄이짜 그러네요? 쪄이짜 쪄이짜. 무슨 소리에요 쪄이짜이가? 쇠 볶는 소리네요. 기름에 타는 소리에요 기름에 튀기는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눠서 읽죠 바이는 우리 사무엘 디디는 뭐 아 네 알겠습니다 주안이잖아요 바이 디디 요 딕딕 기고 와주 뭐 또 거일레 닥댕 순추 거일레 양양 순추 로우 기울가오 버럭 버럭 아오 정돼 쳐도 저 거일레 닥댕 순인자 거일레 닥댕 순인자 아 탁탁 어일레 주안이 순인어 이차 알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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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와야 되지 않냐 그런 뜻이죠. 디디, 디디, 누나, 이거 택택 깨꼬아와줘. 이 택닥거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죠? 택택, 이런 소리가 난 것 같아요. 택, 이거는 택입니다. 택, 택. 택, 택, 택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가 났나 보자. 뭣떡, 거일레, 택, 택, 순추, 나는, 어, 어, 띠악딱이고 이건 택택이네요. 그죠? 띠악딱, 그 소리가 나는 택택. 나는 언젠가는 택택, 택택이라고 들리고, 언젠가는 냥냥, 냥냥이라고 들리네. 그런 뜻이죠. 나에게는 어떨 땐 택택거리고 냥냥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로우 깨, 울까오. 로우, 로우는 뭐예요? 로우. 로우. 약간 로우. 이런 감탄사 설명해 주기 어렵죠. 로우, 로우, 로우. 로우 깨어요. 뭔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 변한 것 같아요. 로우 코스트가 알어버려, 코스트가 알어버려, 로우 깨오. 뭔가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들리긴 하는데 뭔지 잘 몰라요. 그럴 때 변한 것 같아요. 로우. 로우 깨 봐요. 로우 어쩜나 봐요. 로우 깨오. 로우 깨오. 사무엘 오늘 영상 내가 넣었어요. 사무엘 영상을 넣으면... 저요? 어. 이런 영상 넣으면 안 되죠. 이렇게 완전 공같이 되는데 제가. 영상을 넣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 사무엘 얼굴 보려고. 안 넣었더니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건데요. 안 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울까는 문제란 뜻이네요. 울까. 썸머샤. 썸머샤하고 울까하고 뭔지 알아요? 울까. 울까는 약간... 울까 라는 거는 하늘에 별 이름이 있거든요. 울까 빈. 어. 조그만 돌이 떨어지잖아요. 어. 울사기. 울까 빈. 그거는 울까 빈. 라고 하거든요. 울까 빈. 그러니까. 그래서 울까는 또 다른 말로는 약간 어색한 일. 이상한 일이거나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이 있잖아요. 이상한 일 버려줄 때 울까 보여 라고 하죠. 음. 이상한 일. 생각하지 않는 거. 아. 이상한.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일이 있네. 무슨 이상한 일이지? 무슨 일이야? 이런 뜻이겠네요. 무슨 일이지? 퍼럭퍼럭 아워샤 아웅더이차. 다른. 어. 매우 다른. 소리가 나네. 소리가 나네. 아웅더이차. 소리가 나가고 있네. 있네. 언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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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르 이 위에는 좌르 좌르가 두개 있네요 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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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 꼬레꼬 저스트 버니 순인차 성량을 팍 하면 촤악 하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한국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성량을 이렇게 지필 때 고르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쫙 긁는거죠 머리를 빚다 그런 뜻이죠 머리를 빚다 성량을 켜다 이런 뜻이 된거 같아요 성량을 켤 때와 같은 그러한 그러한 소리가 소리가 들린다 그렇죠 그래서 좌르이 마 아고 러가이키 깨호 싸니래 싸니가 말하기를 아닌가 싸니래 싸니가 막내가 막내가 초알리의 불을 피우고 있는지 어쩐지 어쩐지 깨호 뭔지 그런지 어쩐지 이런 뜻이죠 싸니가 초알리의 불을 피우고 있는지 어쩐지 깨호 깨호 뭔지 그런지 어쩐지 이런 뜻이죠 밀집 밀가루 있잖아요 밀집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깨호 무슨 일이지 깨호 그런 뜻이죠 자웅 자웅 넣었다 가봅시다 빨리 그렇죠 해로 해롱 가보자 빨리 그런 빨리는 없지만 자웅 넣었다 가보자 당연히 가봐야 되지 않냐 그런 뜻이 있네요 가서 봐자 그랬더니 가보니까 어때요 아마가 쇠를 요리하고 계셨었어요 러헤처 발견한 거죠 요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머니가 쇠로티를 요리하고 계시네 아버지는 다우라를 찌르누 찌르누 쪼갔던 거잖아요 쪼개다 나누다 아버지 그림 보세요 아버지는 장작은 없네 장작을 쪼개고 계시고 어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쇠로티를 뻐까우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장작 펴는 소리도 났다가 불타는 소리도 났다가 기름에 튀기는 소리도 났다가 그런 것 같아요 러 해라 아마 부발에 쇠이 쇠이 쇠 뻐까울데이 훈훈차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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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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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봐라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쇠이 쇠이 기름 기름 튀기는 소리 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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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고 계시잖아 뛰어 입어야 돼 그래서 뽀 뽀 뽀은 뭐 뭐 나중에 이것도 뽀 뽀 더 이런거 잘 써야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야 아는 거죠. 이제야 이러한 소리가 오고 있었구나.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좌르 좌르, 어쩔 때는 냥냥, 어쩔 때는 뭐 냥냥 이런 소리가 났었구나. 그랬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호떠니. 아 그렇네. 아미이뻔니 셀카 혼났다. 우리도 먹자. 셀러띠 먹자. 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너무 재밌네. 이렇게 표현들이 딱 네팔리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맞아요. 대화할 때. 이게 돼요. 뽀떠, 호니, 러, 너 이런 것들을 잘해야 뭐가 돼요? 진짜 네팔리가 되는데. 어린애들하고 살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은 좀 덜하죠. 어른들은 좀 덜하고 애들하고 살면 애들이 진짜 많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이번엔 바꿔서 읽어볼까요? 디디, 요 택택 깨꼬아와줘. 워터 꺼리레 택택 순추, 꺼리레 냥냥 순추. 로우, 깨울까오. 퍼럭퍼럭 아와줘, 아웅더이쳐. 꺼리레 냥냥 순추, 꺼리레 택택. 퍼럭퍼럭. 아웅더이쳐. 오일이케. 너 해라 아마 부발에 좌이 좌이 셀프 가운델이 운차, 띄어이버에 띄어이버에 띄어 여수도 아와자의 꼬로에 차. 호토니 가미보니 시일 가운델다. 네, 재밌는 얘기도 하십니다. 여기만 해볼까요? 이 단어를 여기다 채워 넣는 거죠. 제가 미리 해놨어요. 맞는지 감사만 해주세요. 메리 깐치 버이니 디 거참아 뻗드친 여성형 주어라 뻗친이 나왔네요. 그죠? 남자 동생은 깐차, 막내는 깐차고요. 여자 동생은 깐치네요. 나의 막내 동생이 2학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운이 라무리친, 그는 라무로가 아니라 라무리네요. 아주 예뻐요. 예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착하다는 뜻이에요? 라무리친이라는 말이 착하다는 뜻이에요? 예쁘다는 뜻이에요? 분사돼요. 분사돼요? 그녀는 라무리친, 아주 착해요. 그녀는 이쁘다로 많이 씁니다. 이뻐요. 이뻐요. 막내가 이쁘고. 운이, 운이는 소요기 버니친. 잘 도와줘요. 도와주는, 그죠? 소요기 버니친. 버니 서버이 사틸라이 데레이 마야 거르친. 여동생은 모든 친구들을 매우 사랑해요. 그죠? 거르친 나오네요. 친. 띄었어 이래. 그래서 그의 운까, 운까, 복수죠. 친구들이니까,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운꼬 아니라 운까가 나오네요. 친구들의 밀네 사티 투푸어이 천, 천. 복수에서 천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녀의 친한 밀네, 친한 친구들이 투푸어이 많이 있어요. 운꼬 하실로 어느 왈 데케로 구르 떴다. 구르 아마 꾸시 훈훈자. 그녀의 하실로 웃는, 그죠? 하실로 웃기는, 웃기는 하면 안 되죠. 웃는 얼굴을 보고서 남자 선생님과 또는 여자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나 여자 선생님이나 꾸시 훈훈자.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좋아하는,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십니다. 울라이, 닐로 넘고 꺼뻐라 뭔버르쳐. 라이, 라이. 느낌, 좋아하다 이런 것을 하면 라이가 되죠. 주어에 울라이. 그녀에게는 뭐가 마음에 들어요? 그녀에게는 청색이, 푸른색이 청색, 파랑색이, 파랑, 밀로. 녹색인가? 파랑색 맞죠? 파랑색이 마음에 들어요. 파랑색 꺼뻐라. 오, 파랑색 옷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뭔버르쳐. 좋아합니다. 울라이, 산티, 산티오키여게요. 산티올라. 시파루, 거타, 훈훈훈. 둘 중에 하나가, 시파루, 산티 둘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산타. 산타, 소바, 버에코, 마니스, 뭔버르쳐. 그녀는 그렇게 평화로운, 그렇게 평화로운, 그렇게 뭐예요? 인격. 사람의 성격이죠. 성격에. 좀 조용한 성격에. 조용한 성격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죠? 네. 여기는 붙여 있고, 여기는 떨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원래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버니라이, 미토, 버리깔, 버리깔. 버리깔 하면 여러 가지 음식 종류들을 버리깔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맞나요? 스파게티 뭐 이런 건 장식이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음식. 여러 가지 음식, 다양한 음식. 여동생은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 또한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네요. 시파루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시파루. 시파루가 들어갈 데가 없는데. 아마 하나는 남아 있을 거 아닌가요? 남아 있어도 되나요? 한국은 안 남아 있게 하는데. 네팔은 남아 있겠네요. 원래는 하나나 두 개 정도 남아 있을 때도 있고. 다 들어갔는데도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재밌는 네팔의 이야기. 이 의태어 의성어는 아무리 들어도 그 자리에서 들어야 기억이 나지. 여기 책으로 공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 why, joker. 뭐 이런 고유한 그 의태어 의성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아마 좀 익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